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1일 상황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명 많은 2,741명입니다. 지난 17일에 발생한 온열 질환 추정 환자는 35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도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돼지 5만 2천 마리와 가금류 84.8만 마리 등 90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양식장 어류도 150만 마리가 넘게 죽었습니다.